어... 이번에 유닛 안무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안무를 생각하고 있는건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순영이 형이 안무 구성 정말 잘 짜죠 이제 저희 미션이 아마 짜여진 안무에다 뒤에 저희가 안무를 창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최종적으로 뭐 저랑 팀이 되는 사람은 저 형이랑 팀하고싶어요 형은 너가 안묻지않아 네? 저는 네 순서 공 순서 공 감사합니다 오늘은 티니맨이 없어요 티니맨이 볼 댄스 연장 골딘스 연장 날씨가 많이 타고 있는지요 모듈 아이게르빙 같은 심지어 아이게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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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저한테 파티타임! 잭스앤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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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? 여기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요 어. 여기 상아인분이 들어왔어요 여기 상아인분이 들어왔어요 네, 저거! 아, 저거! 남은 남은 찬과의 생각돼 잘 어울리는 해 윤쇄신이의anc Tim 정화의 시작 마지막 마지막 자. 다음 찬이 들어가주세요 네 응 yi 부심 Prof. 우와, 이거 너무 마음! 생일이 중요해? 생일이 중요해? 중요하지 그 사람이 인지하냐 내 이름이 죽었어 봐봐 이게 뭐 생일이야 그럴 수도 있죠 어? 중이 형 왜 왔어? 아! 미안 중이 형 아 쓰레기야 나쁘네 뭐야 편집부분 했다 자 찬이곤 나왔습니다 찬이곤 이동 왔으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상상이 괜찮은데? 저는 제가 봤을 때 정강 1등이 되겠다는 마음이 1등이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긴장된 순간이 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명은 이성민 기자 이성민 기자 네 네 잘하나 알바 세 형민의 눈이 좋아 현장에 나와주세요 아이카트 크라운 아이카트 크라운 아이카트 크라운 아이카트 크라운 아이카트 크라운 하이카트 크라운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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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안 좋은 팀이 됐습니다 아이카트 크라운 고음 고음 사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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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아.. 설마 형 뭐해요? 뭐야? 아 끝났어 승현이 형이야 아.. 설마 엄마는 술을 안했는데? 진짜.. 네 진짜.. 아.. 엉덩이 뽑았어요 아.. 엉덩이 뽑았어요 엉덩이 팀이.. 복숭아인데요 복숭아 안녕하세요 카메라 이리 와 카메라 이리 와 야.. 하슬이 형 하슬이 형 하슬이 형 하슬이 형 제가 봤을 때 그.. 지금 왕관이 4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분명 왕관일거에요 찬이랑 한솔이 있는데 찬이랑 한솔이 찬이랑 한솔이랑은 잭슨세븐처럼 잘할 수 있겠지만 동생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동팽저랑은 좀 떨어져서 다른 팀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우리 형 우리 형에 이어서 각각 특팀이 됐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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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.. 아.. 뭐.. 자.. 자.. 여러분 팀 별로 사주세요 팀 별로 저는 팀 별로 팀 별로 팀 별로 팀 별로 망가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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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네 저희 평균 숫자 깁니다 목요일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야 파이팅 아 다 죽겠어요 안 됐네요 다음 기회에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I'm really glad 많 GAST 마지막 공부